코로나19로 추석 귀성과 가족 모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비대면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그중 하나인데요. 추모시설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가상의 차례상을 올리고 조상을 기릴 수 있습니다. 김성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추석 성묘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여기에 공동묘지와 납골당 등 대부분의 추모시설이 집단 감염 우려로 이번 연휴에 아예 문을 닫는 상황.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게 바로 온라인 성묘입니다. 제가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보겠습니다.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로 회원 가입을 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 조상을 모신 추모시설을 선택한 뒤 고인의 이름과 영정사진을 모니터에 띄울 수 있습니다. 꽃과 과일, 향초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진 차례상을 선택할 수 있고 추모글도 올릴 수 있습니다. 일부 추모시설에서는 유골함 등 실제 안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해주기도 합니다. 모시고 있는 영정사진이나 유골함 등을 갖다가 현실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요. 현장에 못 가시는 마음을 온라인으로라도 수많은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번 명절엔 가족 간 왕래가 부담스러워졌지만, 조상을 함께 기릴 수 있는 정성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SBS CNBC 김성훈입니다. SBS CNBC 김성훈입니다.